안녕하세요. 언제나 트럼펫을 사랑하는 트토홀의 강성원입니다.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. 이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트럼펫 독학하시기 너무 힘드시죠? 유튜브에도 여러 방송이 있지만 들을 때는 다 압니다. 아는 것을 이 트럼펫을 통해서 내 몸속에 저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이 트럼펫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. 꾸준함. 성실. 그리고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한다고 입술이 터져라 하고 분다고 실력은 절대로 늘지 않는다는 것. 그러면 어떻게? 간단합니다. 이 회원님들 주변에 레슨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마땅한 레슨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 이 트럼펫 트럿 홀로석인 네이버 카페를 노크하세요. 언제나 환영합니다. 이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받아보셨겠지만 끝날 때 요고 요고 해오세요. 숙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숙제는 할 시간도 없고 해봤자 뭘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돼도 내가 연주를 해보면 한 달 된 것과 1년이 된 것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. 그냥 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지만 저희 트트홀은 원리를 알려드립니다. 원리를 알면 너무나 쉬워집니다. 이 트트홀은 언제나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폰으로 개인 온라인 영상 점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즉 영상으로 1대1 레슨을 할 수가 있고 매월 도전국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과제가 있습니다. 이렇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만 받을 수 있다면 실력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럿 홀로석이 대문입니다.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트트홀 프로젝트에 보시면 초보 탈출 육주완성이 있습니다. 육주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트럼펫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안부 혀와 혀떼기를 정확히 알고 연주 교본을 통해서 항상 연주 점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매월 도전국 월마다 모든 회원님들에게 과제를 드리는 실전 레슨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실전 레슨실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12월 도전국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가 회원님들한테 인사하고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제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한군데 한군데 프레이즈별로 설명과 실제 연주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죠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가장 행복하게 연주한 모델을 찾습니다.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연주형 악보죠 이렇게 연주형 악보를 G쪽 초보자들을 위해서 자 내에서 이렇게 낮게 시작하는 G 메이저 곡과 조금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C쪽 음이 조금 높죠 솔에서부터 여기 파까지 나오게끔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 종이 악보를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연주를 하면서 시범 연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연주를 G 메이저 낮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역대의 연주 그리고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음을 높여서 C 메이저 이 시범 연주가 다 있습니다. 그런 다음 연주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 반주곡을 통해서 이거는 숙제 올리실 때 반주기가 필요 없습니다. 저희 트트어는 이 반주기를 틀어놓고 그냥 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. 이거 G 메이저 그리고 C 메이저의 반주곡 폰만 걸어놓고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아 선생님 잘하셨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혼자 하기 힘들고 아니면 놀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트트어를 꼭 노크해 주세요. 자 그러면 우리 트트어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자 12월의 과제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 수업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트트어 회원님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. 2022년 1월 도전곡이 뭔지 기억나시나요? 제가 트트어를 행복하게 시작하자고 해서 조경수의 행복이란을 했습니다. 12월 달력이 한 장 남았네요.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. 12월의 도전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지금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자 아무것도 안 붙었죠? 솔라솔미에서 솔라솔미에서 도로 끝나는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이 여기 파가 나옵니다. 이것도 좀 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12월 도전곡은 모든 회원님들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키를 좀 낮췄습니다. 자 뭘로 되어있죠? G 메이저로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음이 여기 도라파 끝나는 음 솔 자 레에서 놉니다.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이 C 메이저의 노래를 G 메이저 도시 라솔 사도 내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음역대에 이 트럼펫 소리로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.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주를 해야 하느냐 일단 숨쉬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의 묻힌 밤 그 다음에 주의의 부모 앉아서 여기는 여기까지 해주셔야 합니다. 충분히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힘들면 주의의 부모 빨리 숨을 쉬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감사기도 드릴 때 클라이막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겁니다. 이렇게 숨쉬는 부분을 알고 이것을 종이 악보로 뽑아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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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섯 개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데가 여기 넓게 보면 하나 둘 여기 똑같죠.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뉘어집니다.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요번 크리스마스나 가족 모임에서 꼭 트럼펫을 들고 이 멋진 아빠가 되어주기를 당부합니다. 자 그러면 요기에 보면 요게 있죠 요거 뭐죠 요거 점점 크게 점점 작아지게 그래서 요러한 표현을 다 해서 요 첫마디를 한번 보면은 자 이 지금 고유한보하면 제가 저음력으로 해놨습니다. 저음력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 레 시 시가 잘 안나면 안되겠죠.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레 시음을 잘 내다보면은 저음이 잘 나면 어떻다 고음이 잘 난다고 제가 항상 부르짖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레 를 랑 시 그러면 레미 레 시 무반주를 하세요 무반주로 우리 회원님들 마음대로 느렸다 땡겼다 그게 멋이거든요 무반주 그런데 고요한 할 때 요기 보면은 점점 커지게 해서 작아진다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기 있죠 똑같은 음이 나올 때는 앞의 것은 조금 강하게 텅잉을 하라는 겁니다 액센트 요건 테누터 부드럽게 그래서 어둠에 어는 좀 세게 어떻게 됐죠 요기서 똑같은 높이의 음이기 때문에 텅잉을 했지만 요기서는 라에서 파 다른 음으로 내려오죠 요기 솔 네도 요기서는 이게 이음줄 슬러입니다 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요렇게 같은 높이에 있는 음은 텅잉을 하고 요렇게 연결이 될 때는 슬러링을 한다 그 다음에 주의의 부모 앉아서 밋밋솔파미 레미래시 호흡이 딸리면은 요기 가운데서 요기서 한 번 숨을 쉬어져도 됩니다 자 호흡이 딸리는 경우 자 숨소리 들으셨죠 빨리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데 숨을 안 쉬고 할 수 있는 이 호흡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끼면 됩니다 제가 요 전 연주 점검에 보면은 숨쉬기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숨쉬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숨은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집어넣고 그것을 내가 있는 만큼 써야 하지 않습니까 다 쓰면 숨이 없다 그건 소리가 빈약해지는 겁니다 또 한 번 여기 반복이 요렇게 되죠 똑같이 아끼면서 자 요기도 요기 밋밋 턴닝하고 요기서부터는 요렇게 지금 요기 이 음질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가락만 움직이고 음의 높이에 따라서 호흡의 세기만 달리한다 자 그 다음 요기 요기 크라이 막 쓰죠 근데 음이 안 높아요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아기 잘도 잔다 숨 쉬지 말고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다 작아지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다시요 그 다음에 이쁘게 마무리 자 이 기에 저음 솔 어렵지 않습니까 레도 라 솔 자 이 솔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요기 제가 어떻게 해놨느냐 레미파솔 레미파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풍요로운 소리 넓은 소리가 돼야 돼요 여기다 힘을 주면 이제 들리시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 편하게 요거를 주의하셔서 하시면은 누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저음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넓은 풍요로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된다 잘 된다 하시면은 어떻게 자 요 씻죠 자 그럼 아까보다 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요기 랄라 도시라 요기 도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요기서 뭐가 됐느냐 요거 파가 하나 있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요거를 숨쉬는 부분을 요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요렇게 해놓고 요기서 항상 가사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라이막스 요렇게 나눠서 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커졌다 작아진다 혀가 통잉 처음 혀대기 정확한 혀대기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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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그냥 내려온다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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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향하는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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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주의 부모 앉아서 한호흡에 숨소리가 들려야 오래 갈 수 있는 것 즉 많은 숨을 쉬어야 오래 갈 수 있다 똑같이 반복되죠 그 다음 크라이막스 아기잘도 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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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만 혀를 조금 쎄게 치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했죠 혀를 안 대고 립스를 하루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혀를 땅 때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 도미 도미 또 립슬라 가 나와요 나오는데 안되면 자 미는 2옥타브 미는 1,2번을 눌러도 됩니다 그럼 도미 이렇게 누르면 편하게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어서 마무리 제가 여기에 텅 턴힝을 이렇게 해라고 표현해 놨는데 부드럽게 응결시킬 수 있으면 텅 턴힝을 안 해도 됩니다 잘 안되는 분들은 텅 턴힝을 하셔도 무방 합니다 연주에 있어서 텅 턴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는 정답이 없습니다 텅 턴힝을 안 하는 것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립슬라 연습이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고 잘 안되시면 혀를 부드럽게 표현할 때는 되는 등 마는 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C 메이저로 할 거냐 나는 파까지가 잘나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난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여기 레 를 시작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저음 연습을 추천 합니다 그래서 레 와 시 레 시 여기 레 도라 솔 솔레 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만 연습을 하면 이 노래는 되죠 솔 넷 이 레도 라 솔 이 소를 독립적으로 낼 수 있게끔 연습이 됐다 그러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저음을 내가 알아야 정복을 해야 고음을 쉽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감기 들지 마시고 가족 모임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트럼펫 연두로 멋진 아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1월 도전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힘들지 않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꾸준한 연습에 의해서 유튜브나 결과물을 한번 저한테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톨은 평생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단 한 번의 결제로 끝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든 교본으로 정확한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 이 전국 각지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트럼펫 즐겁게 했으면 합니다 자 12월이 다가기 전에 못다 이런 일 다 하시고 내년엔 더욱 행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